쇠보레가 제너럴 모터스의 전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2024 쇠보레 블레이저 에브, 블레이저 에브를 북미 시장에 공개하고 전기차 포트폴리오 확장을 예고했다. 쇠보레는 블레이저 에브의 북미 시장 출시로 고객들의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고 중형 전기 크로스오버 세그먼트에서의 경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개된 블레이저 에브는 지행의 얼티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가솔린 모델인 2018 블레이저의 디자인을 계승함과 동시에 카마로와 콜벳이 퍼포먼스의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특히 블레이저 에브 SS 모델은 쇠보레의 상징적인 SS, 슈퍼 스프라츠, 레터가 의미하는 것처럼 슈퍼 스포츠 퍼포먼스라는 쇠보레 해티리지에 걸맞은 디자인과 성능으로 라인업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한국GM은 GM의 전동화 미래 전략에 발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10개 모델을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가격과 목적에 맞는 전기차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기차 선택의 폭을 넓히며 국내 수입 브랜드 중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것을 목표로 리셀 플레이어 가지가